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거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제3챕터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시간이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보실 내용은 1섹션 컴퓨터의 개념 및 원리인데요. 컴퓨터 정의 먼저 좀 알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정의를 하면 컴퓨터가 무슨 뜻이냐 여쭤보면요. 많은 분들이 컴퓨터가 컴퓨터지 뭐 뜻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컴퓨터가 뜻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컴퓨트라는 단어 컴퓨트 그러면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영어 단어 뒤에 er이나 or이 붙으면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기계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컴퓨트는 계산이고 계산하다고 er은 계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 계산기인데 우리가 앞에 전 뒤에 자 꼭 전자계산기라는 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컴퓨터는 전자계산기다라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컴퓨터는 전자계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계산기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떠올라요? 요만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쓰는 계산기요. 물론 꼭 손바닥 위에 안 올려놔도 되지만 캘큐레이터. 탁상용 소형 계산기하고 전자계산기하고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뭘 만들어놨냐면 헷갈린다. 컴퓨터하고 전자계산기하고 말을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그러면 edps라는 말을 만들자. 그리고 또 adps라는 말을 만들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일렉트로닉 그러면 전자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뭘 처리해요?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처리, 영어로 프로세싱, P. 그 다음에 장치, 시스템. 그래서 전자적인 E, 데이터의 D, 처리의 P, 장치의 S. 그래서 edps라고 부르는 거예요. edps. 됐네요. 그 다음에 adps는 뭐예요? 나머지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은 같은데요. 오토매틱이에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자동 자료 처리 장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 전자계산기, edps, adps 다 같은 뜻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컴퓨터의 정의, 자료를 처리해서 정보로 바꿔주는 기계예요. 그런데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전자계산기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죠. 가볍게 알고 가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본 원리는 얘는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기본 원리는 중요합니다. 라는 거. 컴퓨터에도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컴퓨터는요. 이진법, 이진수를 씁니다. 간단하게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몰라요. 그게 이진법입니다. 0하고 1 두 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진수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진수를 운영하는 방법을 이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냐?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동시에는 안 돼요. 한 번은 0이고 한 번은 1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표현하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대단한 거죠. 그게 컴퓨터의 원리 이진법이에요. 그 다음에 GIGO. GIGO라는 거는 저희 교재의 2단 쪽에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garbage in, garbage out. 무슨 뜻이에요? garbage가. 쓰레기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도 사람도요. 잘못된 음식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거예요. 컴퓨터도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넣어라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올바른 정보를 얻으려면 입력되는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GIGO. 그러니까 컴퓨터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garbage in, garbage out. 여러분들 2단 쪽에 저희 교재 별표 치시고요. 거기 별표 쳐 있는 건 각주의 의미예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별표 또 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래서 컴퓨터의 수동성을 뜻한다. 수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교재에 넣어드렸잖아요. 별표 치시고요. 수동성을 뜻하는 용어. GIGO. 그래서 시험 문제에 컴퓨터의 기본 원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진법. GIGO.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중 컴퓨터의 기본 원리 중에서 GIGO는 컴퓨터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가. 수동성.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컴퓨터는. 컴퓨터의 기본 원리 두 가지. 잘 알고 가셔야 되고. 이번에는 컴퓨터의 특징인데요. 특징.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성.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ADPS에서 A는 오토매틱. 자동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프로그램. 자동성. 이런 특징이고. 컴퓨터는 정확해요. 우리가 컴퓨터가 정확하지 않다면 컴퓨터를 사용하나요?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컴퓨터는 빠릅니다. 신속성. 그 다음에 대량성. 대용량성. 이거 먼저 가겠습니다. 요즘 파일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자료들이. 그래서 빅데이터. 그 개념이에요. 이제. 그런데 컴퓨터의 특징 나머지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이 호환성하고 법령성이라는 용어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호환이라는 건 뭐냐면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쓰자. 이겁니다.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 프로그램이나 자료에 뭐가 가능하다? 공유. 공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쓰는 거. 공유가 가능한 성질. 이게 바로 호환성이에요.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호환성. 호환이 되는다. 호환성이 좋다. 여기서 쓰는 자료가 적어도 쓸 수 있고. 이런 개념. 우리가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호환성. 그 다음 법령성. 법령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목적.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다른 말로 다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분에 극한되지 않고 다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다목적. 사무처리 당연한 거고요. 과학 분야. 그 다음에 교육. 게임. 안 쓰이는 분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령성. 호환성. 법령성.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특징은 아니에요. 특징은 아닌데 그 용어의 의미를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컴퓨터가 아무런 고장 없이 담당 기능.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척도.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신뢰성.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뜻하는 거죠. 특징은 아니지만 신뢰성이라는 용어도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컴퓨터의 특징 중에요. 얘는 포함이 안 돼요. 창조성은요. 창조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컴퓨터가 알아서 켜지고 알아서 꺼지고 알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이 조작을 해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스스로에 의한 창조성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창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컴퓨터의 구성 가겠습니다. 구성이라는 거는 컴퓨터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두 개 다 사는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운영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살 때 운영체제. 윈도우즈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하드. 하드. H-A-R-D. 하드는 딱딱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웨어라는 거는 W-A-R-D. 제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눈으로 보든 만져보든 딱딱한 제품들. 뭐가 있어요. 우리 화면, 모니터.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본체, 프린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SOFT 소프트웨어는 부드럽다는 뜻이 있잖아요. 웨어는 마찬가지로 제품. 부드러운 제품이에요. 소프트웨어는. 근데 부드럽다 그러면 잘 안 와닿아요. 부드럽다에 속듯.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뇌, 정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육체에다가 그죠. 건전한 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에, 그렇죠. 기능이 좋은 소프트웨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알고 가시고. 하드웨어는 인간의 육체,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정신 두뇌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기계장치. 눈으로 보든 만져보든 딱딱한 개념. 그래서 중앙처리장치,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예요. 뒤에다 배우니까 CPU가 중앙처리장치다. 이 정도만 오늘을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앙처리장치보다는 CPU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알고 계시죠? 우리 컴퓨터 살 때 CPU가 뭐냐? 컴퓨터 부품 중에서 제일 비싼 애가 얘거든요.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같이 들어있는 윈도우스. 물론 윈도우스 포함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 그런 노트북들도 많죠? 그럼 가격이 조금 다운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도 같이 사는 거예요. 시스템을 동작시키고 이미 작업을 처리할 순서, 방법을 지시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에 따라서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우리 문서 작성하는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엑셀, 발표할 때 쓰는 프리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자료관리, 액세스, 이런 것들요. 설계 프로그램, 캐드 프로그램, 사진 편지, 포토샵, 이런 것들요. 그걸 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혹시나 컴퓨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 외우시고요. 중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 이번 섹션 마지막 컴퓨터의 기능을 가겠습니다. 컴퓨터는 이런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입력 기능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컴퓨터 안에 입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 출력 빼내야 되죠? 정보를. 그럼 모니터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종이로 인쇄해야 되잖아요. 그럼 프린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장, 우리 하드디스크, HDD, SSD 여기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저장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컴퓨터를 쓰질 않죠. 그 다음 연산 기능, 사측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니까 사측 연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논리 연산도 해줘요. 논리 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곱, 논리곱이라는 건 조건이 두 개가 있을 때 둘 다 만족할 때만 참이 되는 게 논리곱이고 논리합, 논리합이라는 거는 또는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O, R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논리, 부정, 반대, 반대 개념 이런 연산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 기능이 있어요. 당연히 컴퓨터에서 제어 기능이 없으면 컴퓨터가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어 기능이라는 건 좀 중요해요. 모든 장치에 대한 지시 또는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지시, 감독, 관리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제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기능 입력, 출력, 저장, 연산, 제어 뭐 어렵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섹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교재에 있는 거 뭐요? 그렇죠.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제가 숙제 내드리는 거니까요. 강의 끝나고 들으시고 나서 바로 문제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